나 영원히 사랑해 맛있어, 진짜 맛있어 78, 78이었어요 78이었어? 네 이게 뭐야, 이게 뭐야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한테 반할 수 있는 외모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팔에서 내려가지를 않냐? 아, 나 미치겠네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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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불어, 불어 불어, 불어, 불어 불어, 불어, 불어 아아악 불가줘 오 마지막 몸무게를 쟤는 시간을 봤습니다 오 오 오프 인지욱 씨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, 멋있다 다시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디카프리오가 돼서 돌아오셨더라고요 아, 역시 프로 근성이 있구나 멋있다 나도 배워야겠다 아, 깜짝 놀랐어요 어, 턱선이 살아나가지고 아, 이 다이어트가 난, 나도 빨리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하고 싶다 아, 일단 뭐 물 한잔 하지 뭐 저기 가서 라운지 가서 네 어, 어 형님, 가이드를 해주세요 아, 가이드, 아, 가이드해줘, 가이드해줘 가이드해줘, 아 예, 아 아 어, 지난번 내가 왔어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어, 어 예, 얘기를 형, 가이드해줘 아, 가이드해줘야죠 아, 지난번에 얘기